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지금 정프로 살찐 얼굴이 푸근하다 하는 분들 계신데요. 뺄 겁니다. 제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거의 사육기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먹는데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까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거 연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연말은 연말 가서 얘기하고요. 일단 당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셋 대우의 우리 이승우 수석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좀 불안함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럼요. 많이 오른 것 같고 떨어질 것도 같고 몇몇 악재들도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더 갈 것도 같고 여러 불안감 뒤 교차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인데 그래서 지금 멀리 1년 후까지는 저희가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좀 어떻게 될지 그거 좀 얘기 좀 오늘 좀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어떤 얘기부터 저희가 가보면 되겠습니까? 원래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큰 전망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오늘 장중해 시장이 조금 크게 출렁거려서 큰 흐름도 중요한데 지금 단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급하게 구성을 했고요. 연초니까 보통 이제 흔히 출발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7.9% 상승했거든요. 12년 만에 주간 단위 최대 상승폭 2000년 이후 6번째 주간 단위 최고 상승률. 그랬는데 오늘 장중해 저점 고점이 한 150포인트 이상 움직이면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고 약간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서 진짜 출발이 좀 중요한 시장이다. 지난 3년간도 그랬는데 2018년 초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개전되면서 시장이 조금 약세로 출발을 했었죠. 지금 저 비밀 얘기해 주시느라고 조금 작게 말씀 주시는 거죠? 크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비밀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속삭여 주셨는데 방송인 만큼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마이크 가까이 해 주셔도 더 좋고요. 2019년도에는 중국 경제 급락하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시작을 했었고 또 지난해에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조롭게 출발을 해서 더 대응이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외국계 하우스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국가에 대한 증시에 대한 전망을 내놓을 때 보통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만 제시를 해요. 투자 의견, 사냥하냐, 목표 주가 얼마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런데 국내 하우스들이나 국내 언론 같은 경우는 보통 상고하자냐, 상저하거냐, 전당 후약이냐, 전략 후약이냐 이런 식의 흐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참 무슬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주식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마디처럼 1년 단위로 딱 끊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망이 참 불필요한 접근이다라고 평소에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중요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시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150포인트 가까이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대응이, 연초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초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은 부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좋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템포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얇은 얼음 위에 위태위태하게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은 굉장히 좀 단단하고 두껍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복될 것 같고 경기 정상화는 계속될 것 같고 여기에 정책은 우호적이고 지난 수년간 극심했던 정치 리스크도 이제는 조금 잦아들 것 같고 그래서 얼음은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인다. 다만 그 단단한 얼음 위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올라가 계시고요. 그 얼음 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 뛰는 분들도 많이 목격이 되는 게 좋은 비유입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할 거는 그냥 시장 밖에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의 상승 속도 그 자체가 제일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상승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관련한 기술적 지표나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은 거의 쳐다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봐야 돼요. 일부 펀더멘탈 지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표나 맥크로 서프라이즈 지표 같은 경우도 픽아웃 조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서 시장이 조금 과열 징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의 수급 주체들 가운데서 수급의 핵은 개인 투자자거든요. 개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 4조 5천억 원 정도 순매수 기록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4조 5천억 원의 순매수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요. 그런데 과거 흐름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과거 코스피, 우리 증시에서의 고점은 항상 투시권이 만들어졌어요.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잠깐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놓치셨을지 몰라서 이 좋은 비율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살얼음판 같다는 생각들은 많이 하실 텐데 얼음이 얇은 게 아니고 얼음은 충분히 두꺼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서 있고 그 얼음 위에서 마구 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좀 위험하다 이 말씀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인데요. 과거 증시의 고점을 항상 투신권 순매수가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버블과 피크아웃을 만들어졌어요. 투신권 순매수? 네. 투신권의 순매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주식형 펀드 쪽인 거죠. 주식형 펀드? 네, 주식형 펀드.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주식형 펀드라는 건 내가 직접 매매하는 개인 위탁 계좌나 그런 직접 매매 계좌보다는 시장에 대한 민감도나 즉식성, 반응성 혹은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성격의 자금들이에요. 주식형 펀드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보통 증권사 창구 통해서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만 은행 창구에서 펀드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험 들어놨던 게 일부 주식형 펀드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니까요. 직접 매매 계좌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반응도, 민감도가 다 떨어지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흔히 말해서 시장이 좋다고 했을 때 나도 주식형 펀드 해볼까라고 하는 성격의 자금들이 있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그게 투신권의 강력한 매수세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단기 과열, 고점 피크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고있던 돈 다 뺏어 직접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약발이 지금 투신권의 총알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과거에는 투신권의 매수가 시장의 고점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투신권의 매수가 지금은 개인의 위탁매매로 단순 치환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폭발적이다. 4조 5첩 원을 샀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과거 10년 전에 봤던 투신권의 매수세가 지금은 동학개미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개인 투자하시기를 직접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의 매매에서 최근에 일부 흥분 조짐이 조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흥분 조짐들. 그래서 앞서서 기술적 지표, 심리 지표, 펀더멘탈 지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딜 가도 다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 얘기 엄청 하죠. 대중교통을 사도 많은 분들이 주식 시세를 보고 있고 식당이나 아니면 지인들 단톡방에 가도 주식 얘기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이 주식 시장을 과여 약간 단기 흥분해 있는 조짐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제가 자주 가는 홍대 쪽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건물 주차장에 가면 거의 주주총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하시는 소장님부터 거기 차 기다리는 사람 또 거기서 뒤에서 담배 피는 사람 등등 다 모여서 3, 4, 5 계속 주식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피부로 실생활에서 느끼기에 주식이 약간 흥분하고 있다는 조짐을 느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지인들 연락이고요. 지인들? 네. 지인들 연락. 두 번째는 TV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아, 맞아요. TV에도 주식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인들 연락, 그러니까 조금 뜸했던 연락이 뜸했던 분들이 연락 와서 안부를 물으면서 새해 인사하면서 주식 뭐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이해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한테 주식 훈수를 두르시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존심 상하신 게 아니고 이건 좀 위험하다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게 뭐 제가 전 세계 모든 주식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할 수는 없는데 뭐가 싸우는 거다다라는 뜻이냐면 월가 전설 가운데 한 명인 피터 린치가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잖아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칵테일 파티 같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혀 자기한테는 인기가 없고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맞아요. 그거보다 더 과일이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펀드메이드 여인 자신한테 주식을 추천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최근에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약간 등골이 선은해지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그게 약간 시장이 조금 흥분해 있다는 증거 가운데 느낀 첫 번째 증거 가운데 하나고 두 번째 증거는 TV에서 주식 예능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더군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일요일 일요일 밤에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는데요. 일요일 일요일 밤에라는 예능 코너에서 금융위기 전에 코너를 하나 마련을 해서 무슨 코너이죠? 경제 관련 코너를 마련을 해서 그 코너에서 주식형 펀드를 설명을 하고 주식 얘기를 하고 중국 펀드를 하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주식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쇼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이고 기본적으로 주말 황금 시간대에 주식형 펀드를 설명하는 코너였었어요.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돌아보고 나니 이게 어떻게 보면 버블의 한 징후였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진짜 예능 프로그램 많은데 그래서 연말 연초에 시간이 조금 나니까 TV를 쭉 보면 주식 예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채널 수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거고 또 방송사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가 결부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인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식을 다룬다는 게 대중들의 주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게 자금 선순화도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을 거예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지나친 흥분이나 과열로 부분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게 조금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능 프로에 나올 정도면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TV에 나왔겠죠. 그래서 예능 프로에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경제가 나빠진 건 아니고 주식하려는 사람들이 더 들어온 거라면 그럼 사실 주식은 더 오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무한정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개인들이 4조 5천억을 샀어도 시장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조금 흥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게 받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데 지금 뭐 작년 시장에서 작년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대응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부를 덜어내도 되고 아니면 계속 홀딩하셔도 무방하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문제는 이제 막 계좌를 트신 분들 연초 들어서 시장 좋다며 라고 해서 모증권사 같은 경우는 신규 계좌가 하루 동안에 4만 계좌가 터졌다면서요. 하루에? 네. 그러면서 이제 주문 시스템도 장애를 일으키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증권사의 IT 시스템 쪽에 문제가 있어서 주식 주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봤어도요. 주문 폭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저는 2000년 1월 이후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몇몇 증권사가 지금 접속이 안 된다 MTS 접속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채팅창에도 진짜 많이 뭔가를 하시려고는 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장에 엔트리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텀을 조금 호흡을 한 템포 쉬시거나 아니면 접근하시려면 여러 차례 굉장히 나눠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의 말씀이시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고점 한번 뚫으면 한 30몇 개를 이렇게 과거 사례로 보면 간다. 평균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 고점 해도 앞서서도 초반 부분에 투신권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투신권이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에 거기서 오버슈팅하는 게 평균 한 20%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투신권 매수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매수세로 치환이 된 그런 상태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지금 작년에 2,3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의 3,2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으니까 상승률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열됐다고 쳐요. 저는 과열 자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과열됐어서 조정이 폭이 얼마가 됐든지 조정이 있다면 어쨌든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조정이 올 거 아닙니까? 너무 올랐다는 거 말고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이유 등이나 어떤 논리 등으로 이게 조정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수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코로나하고 백신이에요. 코로나 백신? 코로나하고 백신. 코로나하고 백신이고 백신 기대감이 우리를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 거고 경기 정상화 여부도 백신에 달린 문제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 백신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효용성 높게 발휘를 해서 이번 여름까지 미국인들 기준으로는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백신 효용성이나 아니면 배급 문제 등등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상화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하고 백신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지탱해 여기까지 올라오게 했던 가장 큰 부분이 통화 정책, 금리 부분, 제로 금리 이런 거였던 건데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기 정상화되면 통화 정책도 빨리 변경하는 거 아니냐. 제로 금리에서 빨리 탈피해서 사실상 폭발적인 유동성의 힘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도 우려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 변수들이 충분히 거론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속도 그 부분이 가늠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만한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게 좀 우호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제일 핵인 상태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등장하고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외국인들이? 네. 지금 글로벌 하우스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뷰는 모조리 다 좋아요. 글로벌 아이비 하우스들이 한국 증시를 이머징 증시 내에서 탑픽으로 닿았고 공이 꼽고 있는 분위기고요. 한국 증시에 대한 뷰는 그만큼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을 그럼 왜 좋게 보느냐는 데 한국 경제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 소규모 개방 경제 형태인 한국 경제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한국 증시는 굉장히 싸다.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언급을 하죠. 거기에 한국 증시는 그동안 이머징 펀드 내에서 굉장히 많이 줄여놨다. 그러면 이래저래 한국 증시를 살만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국 증시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 분이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의 비중을 그동안 많이 줄여놨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경제가 안 좋아졌던 측면이 있고 다른 데가 너무 좋아진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 증시 비중이 줄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수년간 안 좋았었고 반면에 중국 같은 데는 고성장을 하고 그런데 혹자들은 이머징 펀드 내에서의 한국 비중을 중국이나 대만이 많이 뺏어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한국 증시의 웨이트를 가장 많이 뺏어간 곳은 인도였어요. 인도요? 네. 인도였어요. 인도가 우리는 경쟁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뺏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구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성격이 비슷한 시장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격이 비슷한 시장을 다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 가운데서 안 좋은 것을 하나 친 게 아마 한국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를 가진 나라고 거기에 포스트 차이나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성격을 또 풍겼고 그러면 성격이 비슷한 곳에서 하나 줄여서 인도를 늘리자라고 했을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늘어났던 인도가 작년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았죠. 코로나 타격 받으면서 인도 GDP 마이너스 7.8%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날 것 같았던 인도 경제가 포스트 차이나의 지위를 물려받기에는 그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이유가 있군요. 인도는 굉장히 새롭네요. 그래서 한국의 웨이트를 많이 뺏어갔던 인도가 망가지면서 한국 증시의 비중이 다시 원복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가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 웨이트가 늘어나는 측면이고요. 그러면 그게 다냐. 한국 경제가 잘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9년, 2010년 이럴 때 해외 투자자들 만나보면 한국 증시가 제일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좀 왜 그런가요? 하고 오히려 제가 되묻기도 했어요. 니네는 반도체, 핸드폰, LCD, 조선이 다 1이지 않느냐. 거기에 화학, 철강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5위고 작지만 엔터테인먼트하고 화장품들도 잘하는 국가산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섹시한 나라다. 그래서 이머징 내에서 한국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던 한국이 최근 4, 5년간 급속도로 망가졌었죠. 핸드폰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고 애플한테 밀리고 화웨이한테 밀리고 고가는 애플한테 밀리고 중저가는 중국 브랜드에 많이 밀리고 우리나라 LCD뿐만 아니라 전세계 LCD 업체들이 다 돈을 못 밀리고 거기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넛크래커 신설였었고 조선 업주 업황은 여전히 포화 상태였었고 철강, 화학 이런 데도 공급 과잉 상태로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최근 4, 5년간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 빼고는 다 망가졌다는 평가들을 받았었죠. 그래서 재작년이었었나요? 실제로 그런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한국 경제 위험하다. 달러를 사자, 금을 사자라는 음징이 불과 한 2, 3년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렇게 많이 망가지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는 여전히 1등이고 거기서 비메모리까지 진출을 하고 거기에 바이오까지 들어왔고 핸드폰 시장은 미중 무역자 전쟁 때문에 넛크래커 신세에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고 있고 핸드폰 시장이 포화 상태이긴 해도 5G나 아니면 폴더블 쪽에서는 성장 여력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동차도 나쁘지 않고 네.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 전혀 적응 못하는 것 같았다. 전기차도 그런 데 잘 적응하고 있고 수소차도 대비가 돼 있고 조선 철강 화학은 바닥임이 적고 거기에 새롭게 가세한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고 그래서 국가산업 포트폴리오가 미래 성장을 이끌만하게 다시금 섹시해지고 있다는 게 외국인의 최근 매수 배경일 수 있다. 단순히 인도 경제가 망가져서 그런 걸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게 외국인의 매수 배경일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그리고 저도 궁금할 빨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은단 말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조정을 좀 받더라도 그럼 이제 조정이 올 때 지금 아예 작년 3월쯤 사신 분들이야 별 걱정 없이 그냥 조정 넘기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면 연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비싸게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몇 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온다. 오면 이제 올 때 잘 사든지 아니면 오기 전에 팔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매수 시점은 조정폭이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올 만큼 리스크가 세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스크들의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조정폭이 크지 않다는 겁니까? 네.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그런데 다만 시장이 조금 쉴 것 같고 변동성도 클 것 같고 하니 장중에 150포인트, 플러스 150포인트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조금 나눠서 사시거나 살 수 있는 대상은 앞서서도 지금 개인들도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돌아설 조짐이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국 증시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소형주 살까요? 아니거든요. 대형주, 핵심 대형 우량주 삽니다. 반도체 사고, 2차 선지 사고,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일부 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시장에 엔트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외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정이 하루에 확 왔다가 확 올라가 이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왔다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떨어질 만큼 좀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사는 게 낫습니까? 뭐 개인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전자의 케이스예요. 전자예요?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장기적인 상승을 내가 믿는다면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왜냐하면 올라가는 시점에 이게 참 어려운 게 떨어질 때 살려니 더 떨어질까 당연히 걱정이 되고요. 올라갈 때 살려니 어제 가격이 생각나서 자꾸 사이가 좀 늦어져서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떨어질 때 사는 게 더 낫군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투자 스타일이 다르고 투자 철학도 다 다르고 그런데 저는 주식을 좀 급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 번 사면 조금 오래 가지고 있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앞서서도 대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쪽은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외국인도 사고 최근에 요즘에 개미 투자자들은 핵심 중도도 많이 매매하거든요. 그쪽으로 양쪽에 집중될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드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본다면 그 종목들이 될 수 있고 거기를 따라서 할지 아니면 밑에서 받쳐서 할지는 개인들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 3시쯤 사는 거 괜찮을까요? 3시쯤이요? 보니까 그 시간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시간대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 빠질 때는 또 이제 시장 출렁거릴 때는 오후 때 투자 심리들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너무 디테일하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또 이런 걸 또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여쭤봤습니다. 떨어질 때 오후 3시 한 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더 강해지는 상황인 것 같고 외국인들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마 큰 변동 없다면 아마 정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건 꽤 괜찮은 선택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꽤 선호할 만한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 이후를 좀 기대해보면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조정이 있을 때 담아두는 게 아마 연말에 조금 더 두둑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에 오셔서 또 한 번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단기 조금 더 단기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래의 세 대우의 우리 이승우 수석연구위원님이 좀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알아볼 거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승우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